그게 뭐냐고요. 제발 좀 불러만 좀 얘기합시다. 지금 6분 30초 지났습니다. 나랑 사귀어요. 신보니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요? 아니요. 내일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설마. 왜? 나 버켓에 있을 때 이것만 해보고 죽자면 그런 거고. 3주는 뭐야? 이제 안 보지? 3주 후에 수술 날짜가 잡힌 거야. 근데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거야. 할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3주 안에 평생 못해본 걸 해보자. 내가 연애를 못해본다. 그건 그렇게 된 거네. 기억해줘 너에게 늘 진심이었던 걸 말해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지금 써버리면 안 돼요? 네. 1시간 30분 돼요. 지금 써버려요. 자요. 재수씨. 저런 느꼈겠지 보여줄게 당신이어야 돼요. 꼭 당신이어야 된다고요.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나 영원은 눈물만 흐르네 눈물만 흐르네 눈물만 흐르네 물을 덮어봄 시간은 흐르고 날과 없는 눈물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 기억해줘 너에게 온통 실수뿐이었잖아 잠만처럼 느꼈겠지 잠 못 때라고 생각해요 우주께 진심을 너에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나 영어 없는 눈물만을 죽 ser 그러네 답기 치중 나 영응 없는 눈물만을 나요 갑시다 아직 해 안 떴잖아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나 호랑이잖아 시간은 흐르고 하염없는 눈물만 흐르네 기억해줘 너에게 늘 진심이었던 걸 말야 초고래 방글라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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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